오늘도 수준입니다. 전체적으로 시선을 좀 더 좋아해요! 이런식으로 잘 섞어줘요! 귀신에 양파. 참기름. 대파. 양파 위 Donc 토마토 간장 양념 양파 설탕 소금 양파 그리고 2, 3, 2, 3, 4, 3, 1 in 양파 멸치 청양고추 감자 고춧가루 후추 다진 양념장 마지막으로 인하랑 여러분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제가 오랜만에 요 통대창이 너무 먹고 싶어서 2kg를 한번 구워봤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버섯도 굽고 관저도 한번 구워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김치 듬뿍 넣고 끓인 김치 버섯 전골 수제비입니다 그 다음에 느끼할까봐 요렇게 매운 겉절이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청양고추 듬뿍 넣은 소스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통대창 와 통대창 요렇게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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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고소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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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수제비 김치수제비 국물 수제비도 하나 국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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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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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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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버섯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흐흐흐 새우 너무 맛있어 파김치 고기 너무 맛있어 초콜릿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